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그동안 보류됐던 지역들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오늘 발표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오늘 8곳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 서울 서초울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추천됐고요. 그러면서 현역 이 지역 현역 의원이 박성중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충남 아산 갑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 추천됐고요. 서울 영등포 갑에는 예상대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서울 강서울에는 역시 예상대로 박민식 전 국가보험부 장관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에 경선이 발표됐는데 부산 서구 동구에 안병길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고 곽규택, 김인규, 이영풍 기자입니다. 이영풍 전 KBS 기자의 3자 경선 이렇게 포함해서 경북 안동 예천, 경북 구민을 경기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4곳이 경선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김천영 교수님. 일단 서초울부터 좀 살펴볼까요? 신동욱 전 앵커가 단수 공천되면서 서초울의 거대 양당 대진포가 양성이 됐는데 원래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지금 박성중 의원의 현역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성중 의원을 컷오프하고 신동욱 앵커를 단수 공천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컷오프를 7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강남권하고 영남권에서 2분 정도가 됐어야 하거든요. 그게 박성중 의원이 당무 평가라든가 여러 부원에서 아마 조금 하위 평가를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서초울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 우리 국민의힘이 괜찮은 유일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진작부터 중성동갑을 포기하고 거기에 와서 일단 텃밭 가꾸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내대표를 맡아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도라든가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 TV조선 언론사 우리 앵커 출신인 신동욱 앵커가 아무래도 전국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비례의원으로 조금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서초울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현역 의원들을 둘이나 컷오프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와 현역 의원인데 박성주 의원인데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쪽 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했겠지만요. 저는 국민의힘처럼 막 그렇게 이게 한심이 작용했다, 윤석열했다 그러지 않은 치여, 사천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법이 끝났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재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현역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그동안 특검법 전에는 현역을 유리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뤄가면서 다 공천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 다 있잖아요. 저쪽 공주부터 내려가서 올라오다 보면 실형받았던 전직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에서 수주를 받았던 관련 상임위에서 했던 박덕흥 의원부터 그다음에 동봉투고 했던 정호택 의원 그다음에 수혜 현장 가서 비 왔으면 좋겠다는 김우순 의원 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을. 김정은 의원. 그렇죠. 그렇게 다 공천을 했던 이유들이 뭘까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재의결하니까 그걸 유리할 다루듯이 울며 개장빙식을 하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가차없이 쳐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경선도 아니라 단순 추천으로 간다. 이거는 좀 나름대로의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싶은 대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현역에 대한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커서요. 서초울의 어떤 대진표 저는 이렇게 박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초울이 워낙 보수 쪽에 텃밭이 좋은 곳이고 홍인표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있어서의 뭔가 새로운 혁신에 차원에서 본인의 노른자에서, 양지에서 서초울에서 변화 혁신을 위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빅매치보다는 관전 포인트는 드디어 한심이 작동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아 교수님, 일단 서초울에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은 생각도 안 할 수 없는데 박성중 의원은 당에서 험지 출마를 요청 중이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일단 본인이 마음의 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분이 이제 PK 출신이기 때문에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경남 김해갑에 김영선 의원이 지금 컷오프된, 가고 싶어했던 그 지역이 하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은 지금 어느 정도는 대진표가 다 짜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서 비어있는 곳이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아마 부산 경남 쪽에 비어있는 경남 김해갑 쪽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기존의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시청자 대신에 국민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임무를 공천하는 이른바 국민 추천제라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관위가 국민 추천제 어디에 도입할까 이걸 논의 중이라던데 현재까지 논의가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오늘 열심히 논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는 일정인데요. 지금 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주목할 만한 말을 한 것이 원래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힘을 주고 크게 벌렸다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출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속하게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한 10곳 정도 됐었습니다. 서울에 강남 갑을병, 서초을 이랬는데 서초을 하나가 이제 오늘 후보자가 정해졌고요. 대구에 동구니갑, 북갑, 달서갑 그리고 경북에 구미을, 울산의 남갑, 부산의 서구 동구. 이것도, 여기는 이제 경선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5곳 정도 얘기도 있었는데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3곳. 그래서 서울, TK 하나, PK 하나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발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추천제 원래 도입 취지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철원 교수님, 국민 추천제 도입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좀 큰 불만이 있다고요? 일단 왜냐하면 기존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경선율이 갑자기 또 한 새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볼 때가 또 움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 추천제 두 곳 정도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이제 킬러 문항이 한 8개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일단 보면 이게 가장 늦춰져, 리루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 주목도가 상당히 커져버렸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면 대구에 유영아 변호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영화나 변호사였던 유영아 변호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지역을 포함할지 말지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보면 대구, 경북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2명 출마해 있습니다, 대구 동갑하고 우리 경북 구미 쪽에. 그 두 분을 그러면 어떻게 포함할 건가. 한 이 3가지 정도에서 만약에 이 세 군대에서 지역 만약에 국민 추천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 추천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만약에 이 국민 추천제가 잘못 운영이 되면 그동안에 한동원표 공천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가 옥에 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부스러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 운영이 되면 전체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옥에 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료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갑자기 국민 추천제지? 지금 따져보면 D-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한 17일 정도 남아야 하고 17일 동안 국민 추천제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름 알까요? 몰라요. 우리들이나 여유돼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당원들. 말하자면 국민의 당원들이나 그것도 아주 정치 고관연층들만 아는데 과연 누가 추천을 하죠? 당원들이 추천하겠죠. 그런데 이건 형식을 비롤 것뿐입니다. 결국 한심이 작동하기 위해서 국민 추천제를 앞으로 쇼잉을 놔두고 나서 뒤에서 본인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밝힐 수 있냐 물어봤을 때는 절대 못 밝힐 겁니다. 저는 이 구미 추천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심공천에 말하자면 포장지다.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구가 나온 김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구가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경기화성의리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경기화성의리의 영입 인재인 공영훈 현대차 전 사장이죠. 전략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미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구도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전략공천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서영주 대변인, 일단 공영훈 사장과 이준석 대표의 대진표는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길까요? 이 둘만 붙은다면. 개인적으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은 민주당이. 바람은 당연히 그렇겠죠.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지도 측면이라든지 정치의 업력 측면에서는 당을 떠나서는 인물로 평가하면 유준석 대표가 우세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또 경기화성의리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층들이 굳건히 다져왔던 곳이고 말한 대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곳이에요. 유권자들이 3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를 거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젊은 층이 당을 찍느냐 아니면 인물을 선택하느냐 측면에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김철희 교수님 일단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낼지가 굉장히 주목돼서 고민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희 교수님 일단 공용원 전 현대차 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감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지도 덮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만약에 지금 영입되어 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이런 분들 내보내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은 커지는데 볼 때 이게 조금 너무 판이 커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성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난번에 보면 유원욱 의원이 거기서 6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원욱 의원의 개인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떤 중량감에 있는 이사를 투입해서 이 판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준석 전 대표만을 겨냥한다면 제2의 류호정 이런 후보를 국민의힘은 굉장히 나쁜 꼬리표 2개가 따라붙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무임성차 폐지라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반페미니즘을 해왔기 때문에 2대 남, 3대 남, 2대 여, 3대 여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를 전략적으로 한다면 어떤 중량감 있는 이사를 넣기보다는 제2의 류호정 후보 같은 분을 찾아서 좀 투입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보겠습니다.